오늘 같은 날이면 키퍼 샤워 안 해도 되겠어요 로빙 패스 넘겨줍니다 디에리 양리 멋지게 막아냈죠? 아 어렵죠 이 골킥 인터셉트 합니다 쓰로인을 가로채했습니다 디에리 양리 자 1, 2, 3, 4 오늘 박빙의 승부가 자 앙리 기술의 압박 덕분이거든요 그렇죠 수비가 좋네요 지금 뭐 확실하게 슈팅을 할 수 없게끔 됐습니다 자 앙리 경기의 템포를 살려줍니다 킹 앙리 때려야죠 슛 공 잡는 오스마르 크로스 기획 공간을 잘 지켜 라비오에게 공 건넸습니다 자 슈팅까지 가나요? 앙리 상상적인 마무리 결승골이 될 수도 있습니다 포르투칼로 귀화한 선수고 외관은 일본계입니다 그렇습니다 수비 뚫어냅니다 속공입니다 그대로 슛 합류 감사합니다.